부부가 서로 인사를 하시고 부인이 먼저 반잔을 드시고 남편의 여드름에 남편이 반잔을 마저 드십니다. 오늘 여기 혼자 오신 분들은 이제 연계가 있는 부인이나 연계가 있는 남편분이 오셨을 때에 부인이 먼저 반잔을 드시고 남편이 반잔 드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두 번 나누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성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주 잔을 받으신 분들은 혼자 오신 분들은 두 번 나누어서 드시고요. 부부가 오신 분들은 부인이 먼저 반 만드시고 남편이 반 드시고. 두 번 나누어서 드시겠습니다. 엄마야.